자 이번주 위클리 아리가는 일단 오늘 새벽에 있었던 레알마드리드가 패배를 했잖아요 레알마드리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아자르가 이런 캐릭터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재밌잖아요 축구가 유쾌하잖아 좀 아자르가 아자르가 끝나고 이제 주마였나요 주마랑 웃으면서 막 인사하는 모습이 담겼죠 카메라에 카메라 없을 때 좀 하지 왜 굳이 레알팬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뒤져어지겠어 이런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웃어? 이거잖아 진짜 눈치 없이 웃어 결승진출이 자실때는 저렇게 해맑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아자르의 영입 자체가 영입 그리고 아자르가 이제 좀 부진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레알마드리드가 이 레알마드리드가 좀 호날두를 방출한 이후에 이제 아자르 중심으로 조금 다시 레알마드리드의 좀 선수단을 개편해보겠다 그랬던 거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 아자르가 비싼 금액을 주고 영입을 했는데 잘 못 나오고 나왔을 때도 잘 못하다 보니까 그것도 두 시즌이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알마드리드가 실패한 그 이적 시장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정말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알마드리드 팬분들이 아자르에게 굉장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죠 일단은 이 호날두를 방출한 이후에 결국에는 이 호날두라는 선수의 존재감이 레알마드리드에 있어서 정말 큰 부분이었으니까 이 선수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이게 이제 레알마드리드의 가장 큰 최근의 주제였는데 이 챔피언스 리그 3연패 이후에 호날두가 나가고 나서 셋째 시즌 동안 호날두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계속 누구를 하네 누구를 하네 누구를 하네 딱 안되네요 아자르,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다 왔지만 맞아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 챔피언스 리그 3연패를 하던 때의 스쿼드 그리고 지금의 스쿼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때가 또 이제 평균 나이가 한 29살 아 당시 기준으로 29살이었어요?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할 때 아 그때 이제 평균 나이가 약 29이더라고요 그때도 많았구나 이미 그렇죠 근데 이제 딱 한 29이면 전성기 최절정기에 올라와있다 그렇죠 그렇죠 신체 능력도 그렇고 이제 축구를 보는 능력도 플레이하는 능력도 딱 절정이 올라있을 때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3년이 지났는데 몇 자리 안 바뀌었습니다 음 일단 왼쪽에 비니시우스 오른쪽에 아센시오 이 두 자리 바뀌었고요 중원은 똑같고 벤제마도 똑같고 골키퍼 크루투아가 새로 왔고 왼쪽에는 마르셀로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맨 뒤로 바뀌었고 네네 그것만 빼면 다 똑같죠 그렇다고 해서 좀 바뀐 뭐 크루투아 어느정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제대로 해주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뭐 벤제마나 크로스 모드리치 카세미루 뭐 라모스 이 선수들은 이제 나이가 어느정도 있는 선수들이니까 맞아요 또 뭐 계속 뭐 떠날거라고 하는 이슈들도 있는 선수들이고 그렇죠 이미 그 29살이었던 평균 나이에서 3년이나 지났는데 계속 똑같은 선수들만 있다 야 이렇게 그냥 딱 보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네요 3년 전과 딱 비교하니까 와 진짜 그대로다 일부가 바뀌긴 했는데 야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리빌댕이 전혀 안된 상황이죠 맞네요 진짜 그래서 일단은 뭐 정의를 좀 해보면 스쿼드의 평균 영향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또 기동력 저하로 이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경기력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일단 첼시와의 경기를 봐도 선수들의 기동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게 눈에 보였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게 칸테가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었다고 봐요 그렇죠 미친듯이 뛰는데 그걸 커버가 안되더라고요 맞아요 모드리치 같은 친구들은 팽팽팽팽팽팽팽 돌면서 확실히 기술은 있지만 그렇게 와가루 뛰어서 부탁쳐버리니까 그렇죠 리버풀하고 만났을 때는 진짜 그 기술적인 능력이 기동력을 다 커버했지만 첼시전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차이인거죠 네네 이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마지막 했던 17-18 시즌 이후 이적 시장을 좀 살펴보면 18-19 시즌을 시작할 때 호날두가 나갔고요 이제 들어온 선수가 비니시우스, 크루트아, 오드리오 솔라, 마리아노디아스, 브라임디아스가 들어왔었고 이때도 이제 호날두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는 아자르, 요비치, 밀리탕, 맨디, 호드리고 이렇게 영입하고 이번 시즌 시작할 때는 영입이 없었고 하다보니까 이 3시즌 동안 호날두가 나간 이후에 결국에는 맨디, 크루트아 요정도만 이제 그나마 해주고 있다 스쿼드 내에서 정말 잘해주는 선수들이고 이렇게 보니까 망했구나 이 아자르나, 비니슈스도 사실 조금 애매하고 그 금액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출은 6,200억 약 3시즌 동안 그리고 수입이 한 4,600억인데 아, 100억만 달 순에 투자해주지 이 거의 뭐 한 6,000억이나 써놓고 지금 이 호날두가 나간 자리도 못 메우고 주전급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몇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알마드리드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챔피언스리그 3연패 이후에 호날두가 주급도 너무 높아지고 나이도 꽤 차니까 페렌스 회장이 결단을 내린 거죠 새로운 레알마드리드를 이제 호날두 중심에서 다른 선수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완벽하게 그 계획이 실패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실패한 것들이 모여서 모여서 이번 7시전 같은 완패를 당하는 상황이 나온 거죠 아자르는 그저 빛이래 빛이 아니라 빛덩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이 끝나면 레알마드리드에 좀 큰 변화가 있겠다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때마침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라모스와 바스케스가 계약이 끝나고요 이제 다음 시즌에는 벤제마 모드리치 마르셀로 나초 이스코 카르발바란 이제 계약이 끝나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모두 다 챔피언스릭 3연패를 할 때 모두 동행했던 선수들 인데 이 한 세대가 딱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기 이번 여름에 만료되는 선수들이야 당연히 떠날 가능성이 높은 건데 다음 시즌 다음에 끝나는 선수들 같은 경우도 사실 1년 안에는 뭔가 연장을 하던지 아니면 뭐 그냥 보내든지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지금 선택의 여지가 아니네 그렇죠 레알은 지금 이제는 개혁과 개편이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수순 그렇죠 같은 느낌이네요 특히 이제 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 이렇게 보면 이제 라모스, 모드리치, 마르셀로 그리고 바란 이 4명 선수가 좀 재계약 확률이 낮은 편인데 이 선수들이 다 챔피언스릭 3연패를 했던 선수들이고 이 바란을 제외하면 저 앞에 있는 라모스, 모드리치, 마르셀로는 이제 정말 나이가 너무 이제 많이 차서 이제 나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마르셀로는 이제 레알에서는 뛰긴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라모스의 재계약 이슈죠 맞아요 아무래도 라모스는 이 레알 마드리드 상징적인 인물이고 하다 보니까 이 선수를 아무리 몸값이 좀 높다 하더라도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팬들에게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라모스가 레알 마드리드의 재계약 제안에 아직 5개월 정도 한 반년 정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일단은 라모스에게 좀 어떤 제안이 갔나 좀 살펴봤더니 아 코로나로 인해서 급여가 일단 조금 삭감된 제안을 받았어요 아 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줄이자 네 그런데 라모스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죠 왜요? 부동산 투자가 망해서 부동산 투자가 망해서 아 그래요? 네 이게 한창 이슈였는데 라모스가 재산의 거의 절반 이상이었나요? 갭 투자한 겁니까? 그건 모르죠 아 이게 뭐 투자를 했다가 거기가 뭐 스페인의 그린벨트처럼 묶여 버려가지고 지금 완전 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라모스가 재계약할 때 맨유 간다 연봉 얼만큼 더 높여달라 막 계속 그 이후부터 막 그랬거든요 너무 저기 계란을 한 바구니에 세게 담았구나 좀 분산 투자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라모스가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급여가 삭감된 제안을 받으니까 라모스가 지금 재계약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약간 자존심 문제도 좀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레알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근데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레알마드리드는 재정적으로 많이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죠 사실 레알 포함을 해서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레알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경기장 리모델링까지 해버렸고 그런데 이제 경기장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코로나가 겹치면서 지금 부채가 약 1초 3천억 원 이르고 있죠 거의 이제 유럽 구단들 중에 최상위권에 있고 부채가 그러다 보니까 페르셔스장이 이번에 슈퍼리그 사건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게 슈퍼리그가 없으면 슈퍼리그를 못하면 우리도 은바페 영입을 못한다 라고 아예 그렇게 인터뷰를 대놓고 했죠 페르주장은 저 슈퍼리그한테 많이 묶이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레알 입장에서도 이게 급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슈퍼리그를 안 하면 지금 선수를 못 사는 상황 그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영입되는 선수들 다음 시즌 영입이 예상되는 선수들이 알라바 한 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알라바를 영입하면서 말이 나오는 게 알라바가 지금 자유계약으로 오거든요 다음 시즌 그런데 아무래도 자유계약이니까 좀 급여를 높게 책정해서 데려오는데 라모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음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 라모스를 대체하는 영입이냐 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라모스가 떠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또 라모스 같은 경우에는 알라바가 나랑 비슷한 급여를 받는다고 또 그런 자존심 문제도 있을 거고 음 지금 알라바의 오피셜은 뜬 건 아니지만 그렇죠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매우 유력하긴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알라바가 좀 영입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라인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라모스가 만약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뭐 맨디 또 뭐 알라바 알라바가 중앙 수비수로 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란, 밀리탕, 그리고 카르발 음 요렇게 이제 아마도 이제 수비라인이 구성될 텐데 이 수비라인 요 라인업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일단은 뭐 라모스를 대신할 수 있는 좀 단단한 중앙 수비수 이 알라바가 사실 전형적인 그 중앙 수비수는 아니니까 네 중앙 수비수가 한 명 또 필요하고 또 이제 맨디와 카르바를 대신할 수 있는 좌우 풀백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다 음 특히 이제 저 오른쪽에 카르바를 좀 부상이 많다 보니까 음 오드레오 솔라가 있는데 오드레오 솔라가 좀 많이 부진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오드레오 솔라가는 몸 상태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비니시우스가 윈백으로 나왔던 거고 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오른쪽 풀백이 없어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음 일단 풀백 그리고 중앙 수비수의 좀 백업 혹은 주전자원이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레알이 이렇게 빈 구석이 많이 보이는데 네 많습니다 많이 보이는데 느낌이 돈은 많이 썼는데 많이 보이죠 그리고 중얼라인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카모는 크카모가 일단 이번 시즌으로 이번 시즌 끝나면 이제 아마도 해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에도 보면 사실은 크로스나 카세미루는 뭐 한 1년 2년 정도 더 뛸 수 있는 나이고 네 네 네 기량도 뭐 그만큼 충분하니까 크로스와 카세미루는 뭐 여전할 것 같고 이제 모드리치 자리에 아무래도 발벨대가 자연스럽게 대체되는 걸 좀 그려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이 3명의 선수를 백업해줄 수 있는 혹은 이제 뭐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좀 부족하죠 저 3명의 선수를 빼면 어떤 선수가 들어가야 되지? 생각을 해보면 이스코 정도? 이스코 이스코 좀 약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알라바가 혹시 영입된다면 알라바가 중원에서도 뛸 수 있고요 아니 알라바 한 명 영입해줘요 아까 센터백 왼쪽 풀백 뭐 그렇죠 뭐 위드필더 다 하겠다고? 물론 알라바가 그렇게 하지만 저 친구는 대표팀에서는 뭐 공격까지도 보지만 맞아요 뭐 뭐 한 명 되나가지고 다 메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중원에도 아까 수비라인과 마찬가지로 영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라인을 보면 일단은 아자르의 실패로 좀 꼬여버렸죠 그래서 이제 뭐 왼쪽에는 아자르와 비니시우스 중앙에는 벤제마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센시오와 호드리구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레알마드리드의 공격라인이다 라고 봤을 때 좀 많이 약하죠 약해 약해 아니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포지션을 좀 뜯어보니까 다 바꾸긴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바꾸는 게 지금 돈도 없고 야 큰일 났네 이거 또 아센시오가 부상에서 이제 큰 부상에서 복귀를 했지만 또 아직은 그렇게 좋았던 때와는 조금 멀고 거리가 있고 하다보니까 결국 수비라인부터 공격라인까지 뜯어보니까 진짜요? 쿠르투아 한자리만 빼면 쿠르퀴버 빼면? 수비라인도 영입이 많이 필요하고 중원도 영입이 필요하고 공격라인도 영입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부를 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레알마드리드가 이 고민에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선수단 전체가 좀 노세화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젊은 백업 선수들도 충분한 상황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스쿼드 전체의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이 돈이 들어갈 곳은 많은데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레알마드리드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페레지 회장이 슈퍼리그에 목맸구나 그렇죠 완전 총대 뱀 거잖아 혼자 그럼요 자기가 슈퍼리그 초대 회장 맡아가지고 당겨라! 절대 우회판에 넘어가지 마라 이런 것도 이걸 듣고 나니까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그렇죠 그런 건 간절했던 거죠 사실 레알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슈퍼리그가 간절했어요 사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다 돈줄이 있어요 거기는 좀 덜 간절하니까 슬슬슬슬 긁으니까 아 우리 안 할게요 이렇게 나온 거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바르소로나나 레알이나 특히 레알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진짜 대체하는 선수도 없어요 좋았던 선수들을 대체할 선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이 레알마드리드는 다음 시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 이게 정말 문제죠 아니 당장 예를 들면 아자르 같은 친구들 아자르 뭐 두 시즌은 거의 못 뛰기도 했지만 또 이번에 그런 논란까지 빚어가지고 팬들에게 단단히 찍혔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베일 골이 난다고 하면 그렇죠 아자르의 주급도 어마어마한데 이 선수를 데려갈 팀이 또 누가 있냐고 그렇죠 아자르를 또 처분한 게 또 좀 그렇고 엄청 그러니까 처분 안 되지 또 베일 골 나는 거야 막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사실 베일의 주급의 상당 부분을 레알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진짜 이게 좀 심각하네 레알이 좀 심각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쭉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골키퍼 정도 빼놓고는 모드 스쿼드에 다 선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돈이 너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떤 수를 써야 될까? 정말 지금 막막한 상황인데 아 진짜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레알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망한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유망한 선수인데 팀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선수들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그 이정률 수입으로 또 좋은 선수를 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아마도 뭐 외데고루나 세바요스나 뭐 이제 지금 밀란으로 임대가 있는 브라임디아스나 이런 선수들은 다른 팀 가서도 잘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선수들을 아마 판매해 가면서 뭐 3, 4명 선수 팔고 그걸로 이제 하나 모아서 1명 선수 사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근마켓에 갖고 있는 거 막 한 10개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신상 하나 딱 질러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거죠 아 이제 레알마드리드는 당근마켓 전략이 필요하다 중고품 쫙 모아가지고 한 10개 팔아가지고 신상 하나 사자 그 방법밖에 없다 돈이 더 많았으면 모르겠는데 맞아요 당근마드리드가 이제 대안이다 현실적으로 근데 아니 뭐 그냥 약간의 뭐 우스갯소리나 아니면 쉬운 말로 정리하긴 했지만 실제 그런 위기네요 사실 레알이 그렇죠 아주 위기입니다 선수단은 다 이제 나이가 그렇게 찼는데 돈은 없고 정리할 선수들은 정리하기 어렵고 아자르 같은 친구들은 그렇죠 이번 시즌은 지금 지단 감독이 지금 리그도 우승 경쟁까지 끌고 온 게 엄청난 성과예요 진짜 엘클라시코 잡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지 진짜 지단에게 좀 이번에 시련이 많았잖아요 오른쪽만 해도 카라바왈 없으니까 바스케스 썼더니 바스케스 부상당하고 발벼레스 쓰니까 발벼레데 부상당하고 코로나 걸리고 그러네요 그렇게 정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konu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